21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을 평양에 새로 부임한 뭐뭐뭐를 황량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병류 연예도입니다 뭐뭣은 감사 또는 방백이라고 평양감사도 제가 싫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이죠 바로 조선 8도의 책임자인 바로 관찰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찰사는 굉장히 지겨 높아요 당산관인 종이품이인데 그만큼 왕의 대행자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관찰사 관하에 있는 부, 목, 군, 현의 그러한 수령들을 바로 감독하는 그러한 일이 핵심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죠 사법, 행정, 군사 이러한 포괄적인 병마절도사 같은 것도 겸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내, 입내의 군현의 수령을 감독하고 그들의 금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관직과 관련된지 살펴보도록 하죠 간관으로 왕께 충고, 간하는 것이죠 간쟁과 봉박, 하나 더하자면 석영, 간쟁, 봉박, 이런 대간 기능을 담당한 것은 바로 사관헌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석영, 간쟁, 봉박은 사헌부, 감찰 기능을 담당하는 사헌부와 같이 담당을 했고요 육조 직계제의 시시로 권한이 약화되었다 육조 직계제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의정부와 산하의 육조가 있는데 육조의 건의사항이 바로 왕께 전달이 되어서 정령이 집행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의정부 기능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호장, 기관, 장교, 통인도로 분류된 것은 지방의 행정이 실무를 담당하는 수령 밑에서 일하는 향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신지의 경제소를 관장하고 유향소의 품관을 감독하였다 이것은 거경, 수도에 거주하는 그러한 높은 관리 품관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과거에 급주를 해서 일을 하면 중앙에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향에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유향풍관이 되는데 이들이 이른바 사족이 되겠죠 그래서 유향풍관이 중심이 돼서 수령을 보조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농민의 풍속을 교화하는 향촌자치적인 요소가 바로 유향소가 되겠고요 이것은 바로 이를 감독하는 기구는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경제소라고 합니다 어떤 중앙집권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2번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은 이 문제는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가, 한영규가 이르기를 서양의 특이한 설이 윤리와 강상을 없애고 있습니다 자 진산의 진산 사건인데 권상현, 윤지충 이들이 이제 그 부모의 시신을 뭐 위패를 불태우고 내버렸다 이게 바로 이른바 진산 사건이 원인에서 일어난 정조년에 있었던 신의 박해가 되겠습니다 신의 통공이 1791년에 있었죠 바로 이 진산 사건 부모님의 신의를 소각시킨 사건 때문에 일어난 그러한 박해였죠 아 근데 뭐 그렇게 아주 대대적인 그런 박해는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사회보사 이르기를 아 통본스럽습니다 이가환 이승훈 최초의 영세자죠 또 정약용도 처벌을 받았어요 자 이것은 순조년 때 정순왕후 순암청정 시절에 일어난 바로 유명한 신유 박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남인들이 대거 연루가 돼서 많이 이제 정약용 등 형은 정약종 형은 죽고 정약전은 흑산도 유배되고 본인은 강진으로 유배가 됐죠 자 그 다음에 다 의금부에서 죄인 남종삼은 자 이 남종삼은 병인박혀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인데 자 러시아에 변란이 있을 것이고 프랑스와 조약을 맺을 계책이 있다면서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원래 그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서 이 러시아의 남하를 받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당기려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남종삼의 사람이 여기에 이제 연루가 된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외적을 끌어들여 있다 그래서 이때 그냥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죠 흥선대원군 시절에 바로 병인박해인데 이때 프랑스 선교사 9명까지도 순교를 당하고 약 8000명가량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그냥 쭉 그대로네요 가나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밑줄근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오른 것은 호패법 제시시 만약 호패법 시시 그러면은 태종이 되는데 제시시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괄에 난 이후 심상치 않은 동태를 점검하게 한 것이요 이게 이제 1624년 인조 때 있었죠 자 근데 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반정 직후부터 반정이라면 조선시지대에 두개 있죠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이 있죠 따라서 이 사람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선지를 보면 인조 때 있었던 어떤 경제적 조치와 관련되어 있는데 인조 때 대표적인 경제적 조치는 영정법 실시가 있습니다 전세제도의 개혁이 되는데 전세를 조선전기의 연분구성법 풍용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20에서 4두까지 1결당 그러한 범위 아니라 대폭 낮춰서 전세를 1결당 옛날에는 4두라고 했는데 요즘 학설이 좀 바뀌어서 4에서 6두 정도로 약간 신축성을 줬어요 고정화시킨 그러한 지도가 됩니다 전세의 정액화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한 경제적 조치를 취핵 왕들의 업적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공신의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전시가가 나오기 이전에 임시적인 조치였고요 자 삼정의 문란 전정 군정 황국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함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철종 때 임술 농민분기 진주밀란의 안핵사 박교수의 권위로 설치한 것이죠 효과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철종 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들의 특권을 축소하는 즉 유기전 외에는 금난 정권을 폐지시키는 이 조치 바로 이게 신의 통공 정조 때 있었던 일이죠 1791년 그 다음에 1년에 두 배실 걷던 군포를 한 필로 주는 균역법을 시행하였다 이게 바로 영조 때 제정이 된 균역법이 되죠 이렇게 왕들의 경제적 업적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곳은 한국사 과제 안내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구황차료 구황차료는 말 그대로 황한 시기를 구제하는 즉 기근이 일어났을 때 초건복피로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과 관련된 농업서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명종 때 편찬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목화재배와 양잠 등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을 소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이것은 고려 말 충무강 때 이암이란 사람이 소개한 농상 집요가 되겠습니다 우리 책이 아니에요 화북지역의 농법이고 자 그 다음에 금양잠농 자 이것은 강희맹이 성종 때 저술한 바로 이 금양지역이 오늘날 시흥지역이 되죠 시흥지역에 네 계절 그러한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담은 현실적인 그런 농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강희맹이 선수 농사를 지은 경험과 견문을 종합하여 서술했다 시흥지역 이게 이제 그 금양잠농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리고 당연히 이것도 틀렸죠 자 인상고추 등의 상품작물 재배와 원예기술을 수록을 했다 인상고추 이런 것들은 다 조선 후기에 도입이 도입이 된 외래작물이죠 그러니까 아니고 금양전으로는 조선정기 성종 때 저술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사직설 뭐 유명한 세종 때 만들어진 현지 촌로들의 경험을 담은 자주적 농법소이죠 정초 변원문동을 시켜서 저술케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요게 맞겠네요 우리 붕투에 만든 농법이다 화북지역의 농법 같은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산림경제 자 산림경제는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조선 후기에 지은 농서가 됩니다 일종의 소백과사전에 해당하는데 그거는 맞는데 서유구가 저술했다 이 부분이 틀렸죠 서유구가 저술한 것은 여기 밑에 나온 임원경제지이고 이것은 홍만선으로 고쳐야 되겠고요 임원경제지는 서유구가 저술한 농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하구요 뭐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하나 더 알아둔다면 조선 후기 신속이 효종 때 지은 농가 농가 집성 대표적인 조선 후기 농서라는 거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신속이 저술했다 자 그 다음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여기 색경이 나오는데 또 농서가 또 나오네요 계속 연결되는데 색경을 편출한 사람 이 사람은 박세닥이 되겠죠 이 사람은 두 가지로 유명하죠 조선 후기 대표적인 농서인 색경과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윤희와 함께 남인 윤희와 함께 주자의 학살과 다르다는 다른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인해서 이중의 2단으로 찍힌 것 이것을 우리는 사문난적이라고 하는데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희생을 당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는데 사문난적이니 이 유자의 해석을 이제 거의 절대시하는 성리학의 어떤 교조와 경향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을 담은 대표적인 책이 바로 사변녹이 되겠습니다 박세당하고 유인유인데 이 사람은 색경이라는 농소도 지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청으로부터 시헌력 도입을 건의하고 대동법의 삼남지방 확대를 건의한 사람은 김유기라는 인물이죠 자 이 시헌력은 이제 그 서구식 그 역법을 이제 이제 우리 동양의 그러한 역법에 이제 추가해서 담은 좀 교정한 좀 더 정확한 역법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하는 사람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되겠고 무호사의 발단이 된 조이재물을 작성한 사람은 성정 때 영남사림의 대표 인물인 김종직이 되겠고요 천체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의를 사설 제작을 해서 지전설 무한우전 획기적인 우주관을 보여준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그림은 세자가 입학하는 세자는 공식적으로는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받고 그냥 의식만 치르고 왕이 거기 다닐 일은 없겠죠 직접 일대의 교육을 받겠죠 자 여기 들어갈만은 일단은 성균관이고 성균관은 두 가지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대성전이라는 제사적 공간과 명련당이라는 교육의 공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성균관은 원칙적으로 소가 합격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성균관은 두 가지가 있죠 생원시와 진사시가 있는데 경전에 능한 사람을 생원 그 다음에 문장짓는거에 능한 사람을 진사라고 그러는데 이 성균관은 원래는 원칙이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책이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전문강자인 7제가 운영이 됐다 이거는 고려의 국학 또는 정식 명칭은 국자감이 되겠죠 국가 최고의 학교육기관이죠 그래서 국자감보다 고려 중기에 사학에서 과거학격자가 많이 나오니까 국가에서 관학진흥층을 위해서 예종 때의 무학제를 비롯한 칠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청년과 고문과 같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양형과 같은 장학재단을 또 설립을 했죠 자 전국의 부목군연이 하나씩 설립이 되고 중앙에서 훈도 나 교수를 파견하고 뭐 이런 식의 대우를 해주는 그러한 공간은 바로 조선시대 때 지방에 설립한 바로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어, 외어, 여진어 등 외국어 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예조의 속아문인 바로 사역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가에서 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지부복궐 척화에서다 도끼를 지고 와서 궐에 엎드려서 척화에 그러한 상소를 올린 것 자 이것은 강화도 조약 때의 유명한 면함 최익현 선생이 올린 것이죠 이때 이제 외양일체론을 주장합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다 강화도 조약 바로 이제 그 논의되는 바로 그 시점인 1876년 양력 2월 전이 되겠죠 직전 자 그 다음에 영란반의소라고 되어있죠 출전이 자 이것은 1881년 어 이제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당시 어 이제 조선책략이라는 어 책이 파물을 읽히게 되는데 여기서 어 친중국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 일본 연 미방 미국하고도 수교를 해야 된다 러시아는 배척을 하고 미국하고는 연계되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런 개화 정책이 반대하는 그러한 상소가 되겠죠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개화와 관련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1.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이 되었다 바로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아 이러한 반대 상소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조약이 1876년 양력 2월에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이제 본격적인 근대적 사실단을 보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서 통신사랑을 파견했는데 이번에는 대등한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하고 좀 달라졌죠 오히려 이제 가서 배우는 입장이죠 견학을 하는 그래서 이게 어 강화도 조약이 이제 1876년 이제 양력 2월 그쯤이라면 이곳은 이제 4월쯤에 파견이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1차 수신사죠 그리고 이 조선책략을 가져온 것이 바로 이제 2차 수신사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김홍집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 이 사람은 4년 뒤 이제 다녀온 사람입니다 평양관민이 제너럴 셔먼을 불태웠다 이게 병인년에 있었죠 병인 양요 바로 어 직전에 있었는데 예 1866년이죠 흥선대원군 직권시절이고 다음에 거중조종 어 이제 그 조선과 미국 사이에 어떤 어 외에 다른 나라 제3국 과 어떤 어 어떤 분쟁시에 양나라는 서로 개입을 해서 서로 도와주자는 그러한 좋은 내용에 이러한 내용 미국과 관련되어 있죠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는데 1882년 어 양력으로는 이제 5월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양원수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이게 이제 병인 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충선대원군 직권시절인 아 1866년이죠 9월에 자 이외에도 이제 한성군의 문수산성 전투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라구요 자 정답은 그래서 1번 아 여기 2번을 제가 빼먹었네요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조로 밀약설에 긴장한 영국이 조선의 교두별 발휘하기 위해서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점령했는데 1885년에서 1887년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부 다 어 이제 그 2, 3, 5는 4의 앞에 오는 것이고 외양 일체로운 상소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미국하고 이러한 영남만인소 상소 반대도 돌아가고 조미소 통상적이 체결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상업이 굉장히 또 많이 발전하고 또 이런 말이 있어서 도성 백성들이 점포를 벌어놓고 사고 파는 데 걸려졌다 이거 이제 난전이 되죠 어 사적인 상인 예 시전 상인들의 상권을 잠식하고 뭐 이러한 문제점 뭐 이런 거 나타나는 거 바로 바로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조선 후기의 그러한 사회문화 모습인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적절하지 않은 거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서울 서울들은 어 서울 한품법이라 가지고 어 높은 지위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간직으로 올라가려면 일종의 언간에 해당하는 이제 청요직 이것을 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런 통청운동이 조선 후기에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 결국 이제 조선 후기 어 철종 때 이제 신의 허통이 에 로 인해서 어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꾸준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글소설을 읽고 있는 분여자 뭐 홍길동전이라든지 충양전이라든지 이런 조선 후기 서민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이것도 역시 에 맞는 내용이고요 한글소설 사설시죠 그 다음에 동군 동국 문원비굴을 열람하는 관리 이것은 아 조선 영조 때 저소리된 국가 주도의 관찬사올로 진 백가서전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해당이 되고요 자 그런데 연포의 외관에서 교육하는 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연포라는 것은 이제 그 조선 초기에 산포를 이제 개항을 했었죠 자 어 산포를 개항했을 때 이제 어디 어디냐 부산포 연포 제포가 있는데 이 연포라는 데는 이제 울산 쪽이에요 그 다음에 제포는 오늘날 진해 쪽이 되는데 뭐 부산에서 뭐 가깝긴 하지만 이렇게 부산 외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조선 후기에는 음 조선 후기에는 아 부산 아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초량진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로 이제 일원화됐어요 부산 초량진으로 어 초량진 바로 직전에 이제 같은 또 부산에 이제 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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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어 네 처음에 이제 외관이 이제 개설이 됐다가 이제 숙종 때 초량진으로 계속 쭉 이어지고 아 강화도 조약 이후에도 계속 초량진에 외관이 이제 설치가 되었습니다 예 까지 좀 까다로운 문제에 속해요 예 연포의 외관이라는 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장시에서 판소리를 구경하는 농민 판소리 역시 조선 후기 문화의 동향 중에서 대표적인 새로운 경향이고 또 조선 후기의 지방의 전기시장 장시가 크게 발달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예 꽤 까다로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점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음 2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사람은 뭐 서원을 대거 47개 빼놓고는 다 폐지한 사람 바로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은 이제 그 뭐 국내적 업적 외에도 이제 국외적 업적에는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펼쳤고 두 차례 양요를 무찌른 다음에 특히 신미양요를 막아낸 다음에 전국 각지에 척하비를 걸려버렸죠 예 전국에 거긴 뭐라고 쓰여 있느냐 양이가 침범했을 때 서양 양이가 침범 시 양이 침범 비전 싸우지 않는 것은 즉 무엇이냐 화의를 주장하는 것이고 화의를 주장하는 것은 주화는 결국 무엇이냐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우자는 이 소리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흥선대원군은 통상수교 거부정책과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 해결책 뭐 호포제라든지 에 뭐죠 그 사창제 양전사업 뭐 이런 것들을 정리했으면 될 것 같고요 나선 정벌 러시아 정벌을 위하여 조총부대를 파괴한 사람 북벌을 주도한 부대를 파괴한 거죠 자 이것은 북벌을 주도했던 효종 때 두 차례 있었죠 성과를 거뒀고 각 공방과 중앙간서의 공로비를 해방한 사람 자 이것은 순조 신유년 때에 있었죠 6만 6천명 가량을 해방시켰습니다 자 도성을 방비하게 경기도 북쪽을 막기 위한 총영척을 설치한 사람은 인조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그 총영청에 앞서서 도성을 방응하기 위해서 어영청을 설치를 하고 이괄의 난 로 인해서 이제 서울 북쪽 경계가 필요해서 총영청을 설치하고 2년 뒤인 1626년에는 또 경기도 남쪽에 그러니까 그 광주 쪽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남한산성을 또 담당하는 이제 수어청까지 이제 설치하게 되죠 자 다음 경국대전을 편천하였다 이제 이것은 이제 조선 초기 세조에서 시작을 해서 성종 때인 1485년에 완성이 되죠 약 30년이 걸렸죠 자 다음 30번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우정청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정청국 개화정책 근대 우편 업무 근데 이 개국 축하연에서 김옥균 등이 주도한 뭐뭐뭐 이거 바로 뭐죠 갑신정변이죠 유명한 급진개화파 인물들이 중심이 돼서 당시 근대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어 민시척척세력을 제거를 하고 근대적인 개혁 방안을 마련했었죠 자 그럼 이 갑신정변은 이제 어떻게 됐냐 3일만에 끝나게 됐는데 청군의 개입으로 3일천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정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일본이 이제 피해를 봤다 또 하나는 청군과 일본군이 충돌을 했다 그래서 각각 두 가지 조향이 있는데 조선하고 일본 사이는 한성조약을 그 다음에 청과 일 사이에는 이제 텐진조약을 어 체계를 해서 일단 다 철수를 한 다음에 공동파병권을 일본이 얻게 됩니다 서로 통보를 해서 같이 파병을 하자 자 그래서 어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근대적 개혁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건양이라는 연어를 사용하였다 자 이것은 을미개혁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발령 시행에 머리 자르는 거 수신 신체발부는 수신지모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또한 국모를 일본 놈들이 이제 시행을 했는데 여기들은 복수를 해야 된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의병이 일어나죠 을미 의병 자 개혁추진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 자 이거는 이제 갑오년에 이제 갑오 동학농민운동이 있었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폐정개혁을 요구를 하자 정부에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교정청을 설치했는데 일본이 개입을 하죠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교정청을 없애고 어 뭐지 뭐 일주일이 갔나요 한 달 정도 갔나 하여튼 금방 사라지고 곧 군국기무처라는 걸 통해서 2차 갑오개혁을 아 1차 갑오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갑오개혁 바로 시작 바로 직전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제 개혁을 하려는 것인데 에 예 군국기무처에 의한 갑오개혁은 일본이 개입을 한 그러한 개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본신참 옛것을 근본하고 새로운 것을 참고하여 입각한 아 다소 좀 보수적인 성격도 같이 낀 개혁은 바로 광무개혁이 되겠죠 자 광무개혁은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가 이제 해체가 되는 1898년 이후 이제 189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춘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선택되겠습니다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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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